연예인들은 투표 시즌에 조심한다라고 하네요? 그 모습을 보는데 제가 너무 와 형님 진짜 30년 이상 매일 사과 하나씩 그러니까 요즘에 사과 값이 너무 많이 오죠 지금 또 금사과잖아요 네 금사과라서 걱정이 많이 되는 것 같아요 국민들이 이렇게 편하게 사과를 선거 나가요? 네 이제 4월에 총선이 오는데 집에 있으면 안 되겠죠? 이제 나가서 권리를 행사하십시오 이거 지금 선거 얘기하고 번호 조심해 손가락 조심해 손가락 조심해 여러분들 투표하셨죠?